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짱가몽 도썰 도자기 이야기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대명선덕도자기 6편까지 했는데요. 너무 또 공부만 하는 것보다도 앞에 있는 반은 서상계에 나오는 반인데요. 그것에 대한 또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시 하나 있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랑 나랑 너무너무 다정했지. 정이 넘쳐 불처럼 뜨거웠지. 진흙 한 덩이 쥐어다가 너 하나를 빚고 나 하나를 빚었기 때문이지. 이제 우리 둘을 함께 부서 물에다 반죽하였다가 다시 너 하나를 빚고 다시 나 하나를 빚으리.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도록. 살아서 너와 난 한 입을 죽어서는 한 무덤이기를. 이 시는 관도승이라는 원나라 때의 여류 예술가로 당대 최고의 서예가인 서예가이자 화가로 꼽히면 조맹부. 조맹부는 다들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맹부의 부인입니다. 관도승이라는 여류 예술가가 여류 시인이죠. 그런데 예술적 취향이 같았기 때문에 부부금술이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인 조맹부가 어느 날 한 여인을 첩으로 들이려고 하다가 아내인 관도승이 점잖게 남편을 꾸짖으면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조맹부는 그걸 알아듣고 조용히 자기의 허망한 욕심을 접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식구 중에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으니 살아서 한 입을 죽어서 한 무덤이라는 이런 글귀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반에 나오는 서상기의 여주인공인 앵앵과 남자 연인인 장생에게 들려주었던 유명한 대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때 드라마인가 어디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드라마 하나 있었죠. 파리의 연인인가?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내용도 아마 이 서상기를 비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상기는 원나라 때의 왕실보라는 작가가 쓴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왕실보가 이거를 처음부터 각색에서 만든 게 아니고 창조해낸 게 아니고 당나라, 송나라 때부터 나오는 그런 앵앵전, 장생전 이런 걸 다 모아다가 희곡으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상기는 이제 그 작품이 나오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이 원나라 시대입니다. 원나라 시대는 굉장히 그 문인, 문과생들한테는 굉장히 그 암울한 시기였죠. 중국을 점령한 몽골족이 뭐 그래서 이제 짧게 끝내고 다시 이제 명나라한테 왕조를 넘겨줬는지 몰라도 그 원나라는 그 몽골족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몽골일 다음에 생목인, 한인, 남인 이런 순으로 차별했고 또 신분도 차등을 둬가지고 선비, 문인 같은 경우는 그 술집 여자, 창기 바로 밑에 수준으로 이제 뒀어요. 신분 차별을. 그리고 그 더 밑에가 이제 거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지 바로 위가 장사꾼도 아니고 문인입니다. 선비죠. 옛날로 말하면. 그래서 문인을 너무 홀대했던 그 당시 풍조에서 그 문인들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과거 제도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으니까 결국 이제 자기들이 이제 문과 실력은 이제 시짓고 이제 부짓고 이런 능력은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글짓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시곡. 그런 이제 시곡이 많이 발전된 시기가 또 역설적으로 또 원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상기는 그 왕실보라는 문인이 자기 자신이 그 부루했던 시절과 또 이제 그 천시받는 그 기녀. 이제 이건 대중이죠. 대중의 이제 간절한 소망, 신분 상승을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서 그 서상기라는 이제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상기는 이제 젊은 서생인 장생과 명문대가 규수인 앵앵이라는 두 이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몽룡과 성춘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신분은 좀 바뀌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몽룡과 성춘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중국 사람들은 이 장생과 앵앵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생과 앵앵의 이제 러브스토리는 시대마다 변천이 있었는데 이제 왕실보가 이제 상당히 긴 장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각색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줄거리는 뭐 이제 저기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면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섯 번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섯 개의 이제 테마로. 그래서 이제 보구사라는 절에서 마주친 장생과 앵앵이 이제 서로에게 호감을 갖는 스토리가 있고 또는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앵앵의 어머니 이름이 어머니가 이제 노부인입니다. 노부인이 이제 반란군을 물리친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장생이 마침 이런 이제 반란군을 물리치는 그런 위기를 해결하자 이제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또 노부인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앵앵이라는 이제 그 여자 때문에 상사병으로 이제 식음을 전폐하는 장생이 장생 때문에 이제 앵앵이 갈등하는데 그 밑에 이제 홍랑이라는 홍랑이라는 이제 여종이 두 사람을 이제 결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은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를 알아챈 노부인이 장생에게 그럼 결혼하려면 이제 과거급제를 해라. 그런 이제 결혼 조건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그 뭐 춘향전하고 비슷하죠. 하여튼 과거를 이제 급제하고 장생이 금융환향하는데 그때 이제 약혼자였던 정혼자였던 정황이라는 남자가 이제 모함을 해서 앵앵을 뺐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자 정황이라는 사람이 자결을 하고 장생과 앵앵이 이제 백년가약을 맺는 맺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이제 요런 이제 소설이죠. 희곡.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서상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사랑을 실천하는 청춘남래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이제 이 서상기가 그만큼 이제 유명한 이제 시곡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조그만 반을 설명드리면서 그 무덤에서 살아난 그 두연왕과 유목매의 그 판타지한 그 러브스토리와 달리 이건 현실 세계인데도 굉장히 그 참사랑을 다뤘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상기 목단정 명나라 때의 탕현조의 목단정 그 전 시기에 원나라 때 왕실보의 서상비 서상기 이게 이제 쌍벽을 이루는 이제 그런 소설 그 희곡인 셈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이제 아쉬웠고 그래서 이 도자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장정송별도입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그런 정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송별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 남자 이게 이제 장생이고 이 여자가 처자가 젊은 처자가 이제 앵앵이죠. 앵앵 최앵앵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여종이죠. 그런 이제 술병 같은 거 물병 같은 걸 들고 있는 여종이 홍랑입니다. 그래서 홍랑이 이 노부인, 노부인이 자기가 이제 주인이잖아요. 노부인하고 막 대적하면서까지 이 두 사람을 결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랑이라는 이름이 이 서상기에 나오는 여종의 이름인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홍랑 그러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지금도 홍랑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 홍랑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홍랑이라고 이제 의미가 이제 변색이 된 거죠. 그래서 홍랑은 이 두 사람을 맺어주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노부인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레에 저기 앉는 의자에 앉아 있는 거고요. 아마 그 관복을 입은 것으로 봐서 장원급절에서 이제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림이고요. 위에 있는 버드나무 칭과 하며 전부 다 손으로 세 필로 그린 명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옆을 비춰보면은 파랑유라 이제 이렇게 우둘두둘한 그런 문야, 유약이 이제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청나라 때 도광제 때부터 이런 스타일의 유약을 발라서 이런 이제 오돌도돌한 겉면이 오돌도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의 도자기, 이게 그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이 장정 송별도 반도 좀 골동화된 것입니다. 이게 피부도 귤핏무늬 상당히 잘 보이고요. 유약은 아무튼 파랑유의 유약이다라는 거 이제 감안하시고 이 관지는 한풍제 관지 있습니다. 대청 한풍연제라는 전사체 관지가 있죠. 그래서 한풍연제도 도광제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형이 이렇게 이제 옆에 이렇게 고리 져가지고 저료반 뭐 이렇게 이제 꺾었다는 얘기죠. 한번 꺾었으니까. 그리고 테두리도 금분호를 발라서 그리고 이제 안에도 다 묘금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술병하며 여기 전각의 기둥 그 다음에 이제 옷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안쪽에도 한번 금으로 묘금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동자도 그렇고 이 장생과 앵앵의 옷, 홍랑의 옷, 그 다음에 노부인의 옷에 다 문양이 들어있죠. 이 문양을 제가 그 돗소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입니다. 결과. 원인 결과 할 때 결과. 그런 문양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말도 백마인데 그런 이제 연주용으로 잘 저기 좀 포인트를 주었고요. 여기 홍랑과 노부인의 옷 밑에도 연주용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두리 안에 있는 테두리에는 이제 팔길상문이 빼곡하게 이제 두 개 두 개씩 있습니다. 여기 범라가 있고 여기는 이제 윤화죠. 범륜이 있고 소라입니다. 소라하고 이제 바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반장이라는 도안이 있고 여기는 쌍어문이 있고 여기도 이제 보산이라고 해서 우산 이거는 이제 뭐 산계인가 그렇고 이런 이제 보병, 병을 또 이제 비단으로 다 묶었죠. 이것도 이제 화, 꽃도 묶었습니다. 비단으로. 그래서 이제 8개의 팔보문 혹은 팔길상문이 이제 옆 테두리에 다 이제 꽃하고 함께 있습니다. 잘 그렸고요. 당연히 전사는 아니죠. 전사는 우리는 취급도 안 하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자, 나비도 잘 그려져 있고요. 모든 게 전부 다 아주 자세하게 세필로 잘 그린 명품입니다. 뒷면에 피부도 파랑류가 있고요. 귤핌은 보이고 굽처리도 아주 깔끔하게 니추베죠. 미꾸라지 등 같이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정송별도 장정송별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상기에 나온 이런 비슷한 문양이 이제 뭐 도록이나 이제 소도비, 크리스티 아니면 폴 경매장에서 이제 경매한 기물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이제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거기에 준하는 기물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나름대로는 잘 만들어낸 명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인물도 뭐 인물문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서상기에 나오는 장정송별도인데 그 남자는 장생이고 여자는 앵앵이다. 그리고 이제 옆에 몸종모나 홍랑인데 이름까지는 몰라도 아무튼 남녀 주인공 이름은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장생과 앵앵의 참사랑을 그린 희곡이다. 그래서 그 희곡 이름은 서상기다라는 것만 이제 아셔도 이 기물이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죠. 중국 기물은 그래서 다 문양이 뜻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알고서 보는 거와 그냥 모르고 보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좋은 기물들도 문양에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양의 뜻을 또 알아내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또 더욱더 기물에 대해 애착이 가고 더욱더 좋은 기물로서 이제 애착이 가니까 잘 닦고 애지중지 하겠죠. 그러면 또 기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골동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자꾸 진품진품 하는데 진품을 찾기보다는 로또 사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빠를 수 있습니다. 없는 진품 찾아서 고생하지 마시고 잘 생긴 잘 그린 예술품 명품 그런 명작을 이제 잘 다듬으면서 이제 가치를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 짧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